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궁금했어요. 뭐가요? 글도 안 쓰는 것 같은데 행복할까? 잠은 잘 잘까?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한 번은 마주치지 않을까? 하다가 저만의 결론에 도달했죠. 그게 뭔데요? 첫눈에 반했다. 그것도 아주 세게. 반했어요, 작가님한테. 더 직진해도 되죠. 따뜻하게 감싸주는 햇살이 되어. I still, 나 여전히 그대 맘에. 변함없는 나무처럼 I still with you. 꿈같은 하루도 이젠 달라고요. 아까 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